자 그래서 먼저 총평 좀 해주세요 어땠어요? 음 전체적으로 거의 다 맞았는데 그 하다 종류 있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맞추긴 했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틀린거? 없다? 네 너 지금 있잖아 글자를 잘 인식을 못하나봐 제가요? 너 틀렸는데 맞았다고 했던 것도 있어 아 진짜요? 응 이렇게 글자 딱 보면은 글자 여기에 뭐라고 뭐라고 썻는 거하고 정답으로 동영상에 보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데 똑같아 보이나봐 그래요? 어 네가 틀렸다고 매긴 거는 한 갠데요 아 그래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틀렸네 아 1번부터 볼까요? 네 네 이 어디가 틀렸어요? 아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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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S Y 있으면 다 I, E, S 하는 거야? Y 하면 앞에 모음이 있으면 I, E, S를 바꿔셔야 Y는 없애 모음이 뭐가 있는데? 모음이요? 모음이 있으면 그래 그럼 뭐가 모음인 거야? 기역, 미역, 기근, 아니야 그거 자음이거든 아 진짜요? 자음이 모음이 아니고 모음은 R, A, E, O, U가 모음 아닙니까? 맞아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있을 때 Y를 I를 고치고 예스 한다 예 그럼 계속해서 We not steal 햄버거 or cocas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요 아니 아니 권친 걸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틀리게 왜 읽어? 뭐 틀린 거 열심히 이키막스 말 일 있냐? 아니요 We don't sell 햄버거 or cocas 콕스 콕스 뭔 소리야? 우리는 팔지 않는다 햄버거들 또는 콜라들을 오케이 저게 저게 3번 도즈 닉스 프렌즈 플레이 베스킷볼 틀린 데가 없단 말이야? 그 내용이 아니요? 아 맞다 아 맞다 도 닉스 프렌즈 플레이 베스킷볼 응 무슨 뜻이야? 니게 친구들은 야골을 하니? 베스킷볼이 야곱입니까? 아니요 농골을 하니? 왜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니게 친구들은 암만 길어봤자 대회이기 때문에 둘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히티치 히스토리 엣어 미들스쿨 또 그 대회이기 때문에? 아 맞다 뭐? 히티치즈 히스토리 엣어 미들스쿨 히치즈 어떻게 써야 돼? ES 앞에 써야 돼 왜 그래야 돼? 어... CA 그러니까 흐스치치? 스즈시치 중에 치가 있으니까 ESS라는 거 5번 시 돈트 언더스탠드 데얼 퀘스틴 또 그대로 읽어요 네 시 돈트 언더스탠드 데얼 퀘스틴 퀘스천즈 퀘스천즈 점점 목소리 커지죠 예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질문들을 그래서 이 중에 네가 틀린 건 기억 안 납니까? 어... 여기... 1번 틀렸고 일단 틀렸는데 많았다 해놨고요 3번? 3번 어떻게 해서 틀렸어요? 3번 닉스를 했을걸요? 닉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닉으로 고친다고 그랬는데요? 네 왜 그래야 돼요? 헷갈렸어요 뭐가 헷갈렸는데? S를 붙이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괜히 기분이 그렇죠 그렇죠 S를 붙이면 이 틀린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왜 붙여 놨어요? 닉... 의... 징후듬기라고 하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여기서 틀린 건? 여기서 틀린 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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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부터 시웨어스... 블루진스... 에브리데이 누구따 해석 쫙 해줘 네 그럼 2번 ders 여기서... JFB 지금 한국에 살아있는데 뉴욕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3번? 뭐? 3번? 3번 틀렸다? 이거 어떻게 고쳐줄래요? 안 틀렸나? 안 틀렸습니까? 예 틀린 거 있거든요 지금 1, 2, 3, 5 중에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계속해주세요 그녀는 입는다 청바지들의 메인 오케이 2번? 그녀의 할아버지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좋은 요트리 1번 나의 아들은 정직하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번? 애나는 만든다 버터쿠키들을 매주 일요일에 1번? 그는 한국에 있다 지금 그는 뉴욕에 살고 있지 않는다 오케이 틀린 거 발견 못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잠깐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서 뭐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바레이에 붙여서 읽어주세요 네 틀리게 읽지 마세요 네 네 1번? My sister runs a restaurant 네 맞습니까? 문을 하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거치실까요? I, U, N, S 네 일단 한꺼번에 해석해주시고요 2번? Helen and her brother love their pet 어느 문장이 더? 네 1번? 2 2 캐리 5번? Does Dann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 너무 문장이다 네 그래서 1, 2, 3, 4, 5 중에 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네 네가 지금 여기에 쓴 답 중에 틀린 것은 음 틀렸었지 1, 2, 3, 4, 5 2, 3, 4, 5 3, 4, 5 4, 5 4, 5 4, 5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석해주세요 나 여자 형제는 운영한다 레스토랑이에요 식당을 그리고 그리고 헬렌 그리고 그녀의 남자 형제는 사랑한다 그들의 반려동물을 1번? 켈리와 켈리와 잭은 좋아한니 이탈리아 음식을 여기서 4번?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메일 주소를 2번? 2번? 대니는 듣는다 그 라디오를 음? 아니 아니 아니요 대니는 듣니 그 라디오를 밤에 대니는 밤에 라디오든지 뭐구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이 중이 있는거에요? 응 이거 요렇게 했는거 중에서 틀린게 있어 아 진짜요? 아아 3시간에는 또 보구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 그들은 이 호텔에서 지내니? 라는 표현은 Do they stay in this hotel? 아 쉽지 만약에 머문다면 지낸다면 지낸다면 물어봤잖아 네 그니까 만약에 지낸다면 머문다면 Yes they do Yes they are Yes they do Yes they do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지 않는다 He does not send And test messag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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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네 He He brushes He 에스 에스 에스털밀스 브러시즈가 3번 4번 5번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만든거야? 어 5번이요 4번은 그럼 안틀려? 4번도 맞아요 4번 5번인데 그래서 그래서 두번째 스칼렛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QQD가 아니고 스터디고요 프런치가 아니고 프렌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계속해주세요 그는 양치한다? 그의 이들을 식사 후에 양치질한다고 하면 되지 양치질이 뭐 코털 닦는 겁니까? 아니요 브러쉬 히스티스 그냥 양치질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 네 솔질한다 그의 치아를 이런 뜻인데 솔, 치아를 솔질하기 양치질이요 네 두 번째 문장은 스타렛은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중에서 뭐 두에다가 아니면 더즈에다가 밑줄건데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지? 한 번이던데 한 번이었다? 네 그럼 왜 그런지 왜냐면 이 종류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알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냥 일만동사 하다라는 게 있고 차다시의 대장이나 있나 하다가 있고 두 번째는 조동사 양념실 이 두사도저가 뭐 조동사 양념실이 사용된 예를 하나만 들어봐 음.. 야, do you take a yoga class? 음.. 음. 또! 1, 2, 3, 4, 5, 2. 또 조금 더 있어. 2, 4, 5, 0. 3번 빼고 다. I do not.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런데? 숨어있는 부? 숨어있.. 아 숨어있는 숨어있다가 튀어나와 숨어있다가 튀어나와 숨어있다가 또는 튀어나와 숨어있다가 튀어나와 숨어있다가 도대체 무슨 일로 튀어나와 부정부 만들기 위해 튀어나와야 하나 아니면 물어보기 위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부가 있대? 또요? 세번째요? 세번째가 있었나? 설명했는데요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네 진짜요? 두개 밖에 예쁘고 읽어보세요 Do you like it? Yes, I do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Yes, I like it 그래서 뭐? 대답 대동서 대신은 하다시 네 대동서 네 이름씨 대신오면 대명사구요 하다시 대신오면 대동사구요 네 Yes, I like it 대신에 Like it 그것을 좋아하다 라는 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Yes, I am 이 아니고 Yes, I do 네 그러면 얘만 달라? 그럼 이거 해석을 봐 We do the dishes after this 우리는 한다 설거지를 저녁식사 후에 저희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버거 I do not like action movies 무슨 뜻? 나는 싫어한다 액션영화를 4번 윌리엄 Does not eat spicy food 는? 윌리엄은 먹지 않는다 매운 음식이 Doesn't Adam play 컴퓨터게임드 는? 어 애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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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게임을 하니? 응 Take Like Eat Play 선생님 형광펜칠한거 공통점은? 하다시가 숨어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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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하지 않는다면 또 I don't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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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는 뭐 바른걸 모두 고르라 그랬으면 A부터 E까지 읽을건데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면서 읽으면 되겠네요 네 The bus has city hall 맞습니까? 그러면 고칠 때 있어요? 어 아니요 맞습니까? 네 맞는군요 ecc 쓰는 Is Nam 예 씩 리나 리나 아... 리나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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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untu 스파... 스파이크... 스피크... 스피크... 치... 차이니즈? 아따 주인공이 참 너무 잘 읽는다 리나 앤 아이 돈 스피크 차이니즈 계속해서 D? 더 슈퍼마켓 클로즈 엣 텐 어큰 뭐 이렇게 하려고? 아니요 어 제가 그거 안 익었나요? 클로즈 클로즈 이즈 클로즈 이즈 더 슈퍼마켓 아니요 잠시만요 더 슈퍼마켓 더 슈퍼마켓 맞나?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더 슈퍼마켓 더 슈퍼마켓 더 슈퍼마켓 에브리 세러데이 그러면 더 버스 패스 시리오 해석 그 버스는 몸춘이 시청에서 아 패스가 이게 스탑의 뜻하고 같구나 아니요 아니요 그 버스 정류장은 아 이게 버스 스탑이구나 버스 패스 버스 정류장은 버스 스탑 아니야? 네 더 버스 패스? 패스의 뜻이 뭐예요? 통과하다요 그럼요 그 버스는 통과한다 시청을 아 그 버스 시청 지나간다 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만든다 모래성을 성들을 두 데이 빌드인데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들은 만드니 모래성들을 그리고 모래성들을 만듭니까? 계속해서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아니 아니 Nina 그리고 나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중국어를 Nina and I don't speak Chinese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말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말하지 않는다 뭐 Can you speak English 몰라? 알아요 Chinese가 중국어인지 약간 헷갈렸어요 네 그 다음 The supermarket closes at 10 o'clock? 그 슈퍼마켓은 단다 열 시에 오후 열 시에 오후 열 시에 Does he watch the sub opera every Saturday night? 그는 보니 드라마를 매주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마다 드라마 보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를 완성해주세요 Does Jackson play the cello? No he doesn't He plays the 피아노 오케이 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잭슨은 그 첼로를 연주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전트 뒤에 생각된 말 No he Doesn't 플레이 더 첼로 Doesn't 플레이 더 첼로 그는 피아노 연출한다 네 오케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넌 네임 매일 운동하니? Do you exercise everyday? Do you exercise everyday? 제임스는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 제임스 도즈 나 클리어 더 테이블 자 클리어는 네 피금은 무슨 뜻이야? 치운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클리어 클리어 워터 이거 무슨 뜻일까요? 물이 맛있나 맑은 물 맑은 물 아 맑은 물 맑은 아 그러면 클리어가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하다시요 이 뜻으로 쓰이면 어떤? 어떤 물 맑은 물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Does not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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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겠지 네 그 다음에 예 읽고 예 읽고 She does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오케이 I로 바꾸면 I do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계속해서 We We go to library after school We go to library after school He goes to the library after school 그래서 둘 중에 틀린 거 1번이요 1번은 틀렸다 I & 뭐라고 했어요 아닌가 I & C 뭐지 아니다 아니다 아 잠시만 아 이렇게 하고 틀렸거든요 아 그 그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번에 틀린 거였는데 예 맞죠 아 맞네 역시 일단 그럼 He & I는 We가 되겠지 네 그래서 저는 저 일본은 I 써서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엔 He & I를 위로 만들라는 건 줄 알고 크으 상상력이 뛰어나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틀린 거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 깔끔한데요 근데 제 검토할 게 있는데 아 틀린 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저의 이 선수 He wears 맞고 Her 할 할아버지 He has 맞고 My sons are honest 나를 정직하다 그들 나 텔 3번 애매합니다 맞겠지? 에나 웨익스 시 시 버즈 에스 맞잖아 시 이즈 인 내가 또 못 쳤네요 네? 제가 좀 보며야 되겠고 뭐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음 음 마이 시스텔 시 런즈 런 런 어 데이 에너 이번엔 맞고 데이 이니까 2, 3 맞고 데이 버즈 버즈 아니니까 버즈 5번이 틀렸어 버즈 데이 데이 리슨 그 리슨 에어 더즈 들어가면 에스 맞잖아 하 그래서 못 쳤었어? 아 5번이 틀린 것 같긴 한데 왠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노가 흠흠흠흠흠 성공 23 했고 24 먼저 한번 볼까 24 늘 하던 단어랑 시험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안와도 됐었는데 천송이 와야되겠는데 네 아 아니구나 다음 시간에 와야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